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위터가 스팸봇 등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악 개미분들께서 정말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있는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CEO가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인수, 가짜 계정의 5% 미만인 걸 증명해내라. 안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정말 한치 앞서 내다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밤에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법률 도웨인 통해서 트위터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보낸 서황이 보도가 됐는데 트위터가 자료 제공 의미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팸이나 허위 계정, 트위터 보면 다 개인들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나 스팸이나 이런 허위 계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의 공식 발표가 5%인데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트위터 측에서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측은 최소 그런 스팸이나 허위 계정이 전체 계정이 20% 정도 될 것이다. 5%가 아니라. 이러면서 반박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스크의 법률 대리는 머스크가 이 거래를 중단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했죠. 그래서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 경영질을 위협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머스크가 지난 4월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 주당 54달러에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벌써 6월이긴 한데 사실 전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 영향 때문에 이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 어제 간밤 내렸고 세슬란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시장에서 트위터를 바라보는 게 사실 주가만 보더라도 인수가 조금 실패일 것이다. 라고 좀 방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인수 합병에 배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 심장이 덜컹덜컹 거릴 것 같거든요. 인수를 최종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계약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머스크 측의 주장대로 지금이라도 계약을 엎을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 외신 보도들을 좀 봤더니 머스크에게 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다. 그러니까 트위터 경영진이 머스크에게 무조건 너 사과하면 그렇게 사과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안 팔 수도 있어요. 사실 포이즌필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 바뀌면 경영진이 마음 바뀌면 포이즌필 행사를 해서 주주들에게 주가를 저렴하게 차라리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트위터 측에서도 이 정보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머스크가 무조건 산다고 하면 그래도 사실 깎아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정말 허위 개정 비율이 5%가 아니라 만약에 한 10% 정도였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트위터의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와서 또 머스크가 가격을 깎거나 또 안 산다고 하면 정말 난리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알릴 수 없다. 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테크 크런치의 보도를 좀 봤더니 이제 머스크가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를 완료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고 최근에 또 기술주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머스크는 54달러에 산다고 했는데 지금 간밤에 보면 39달러까지 트위터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긴 한데 법적 다툼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 진짜로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밤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발언 때문에 트위터가 급락해서 출발했고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1%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아직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마디에 출렁출렁하는데 머스크가 지금 CEO로 있는 테슬라도 그렇고요. CEO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 달 초에 보면 머스크가 트위터 회사 직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 수는 증가하지만 정규직은 그대로고 대신에 정규직이 아닌 직원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정부의 그런 방향성과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를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투자 동료도 하고 바이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도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포드, 스텔란티스, 인텔 등은 당연히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가기 위해서 고용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화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규직은 그대로고 그냥 계약직, 임시직을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바이든과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바이든이 머스크를 향해서 달나라 여행에 많은 행운이 있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스페이스X, 우주사회에 빠져 있는 그런 머스크를 비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맞받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나중에는 정규직 직원 자체도 너무 많다. 이것도 줄이겠다 하면서 사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좀 별개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머스크의 발언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CEO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인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채용 규모를 줄였다, 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머스크가 상당히 실행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수에 배팅하신 분들이 좀 적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호성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미나게 머스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순탄치 않은 트위터 인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기자님께서 또 일목요원회가 정리를 잘 해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저희 하시면서 이러한 정보들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미국 CPI 지수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파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